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꼭 바로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인생에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 자퇴할 수 있었고, 그것을 자퇴하는 것을 부모님께 설득을 시킬 수도 있었던 거고. 확고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조향이라는 길에 입문을 하게 된 거고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첫 번째로 대답해 드릴 거는 확고한 의지부터 가지세요. 이런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조향은 엉덩이로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있고 정말 멋진 직업들이 있는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존버 정신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존버 정신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건 나는 내 길을 간다라는 그런 확고한 의지와 함께 버텨내는 존버 정신이 있다라면 저 같은 사람도 어떤 확고한 의지가 갖춰졌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데 그런 밑바탕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얼마나 더 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더 잘하실 거니까 존버하시고 그리고 의지를 가지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렇죠. 완전한 직업으로 삼을 거냐 직장을 취직하기 위한 어떤 수단과 어떤 발판이냐 브랜드를 준비를 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먼저 물어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면 저 같은 길을 걸으셔도 되고요. 그거는 사실 원하시는 대로 그리고 심지어 이제 조양 가문의 문화생 같은 그런 개념으로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갈 도두로 죄다 향료를 샀고요. 처음에는 어떤 향료인지 모르니까 죄다 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쓸 수 없는 향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하루에 이제 16시간 정도 이제 조양 공부를 1년동안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만의 커리큘럼이 생기더라고요. 기본적인 화학 회사에서 사용하는 그 언어를 습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실 거라면은 저는 유학이나 아니면 아카데미에서 정통하게 또는 학대학을 선택할 때 그런 화학 전공을 선택하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거는 취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패스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내 창업은 이거는 내 어떠한 전문 지식 플러스 삶에 대한 내 버티기 정신이나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겠다는 이거는 정말 패스가 달라요. 이십카 같은 경우도 이제 학교를 들어가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화학과를 졸업한 상태에서 이제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미리 습득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식향과 향장이랑 이런 쪽으로도 본인이 이제 스스로 한번 결정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식향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드시는 음료들에 향한 이제 음료나 음식들의 이제 향이거든요. 참고로 연구소에 계신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밖에 나오셔서 주스를 안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돈이 필요해요. 네. 왜냐하면 향수를 기준으로 따졌을 때 향수는 이제 화장품 영역이 들어가고요. 적법 방 절차 하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고 그리고 그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무자재들이 필요해요. 무자재들은 간단한 예로 향수 병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스프레이와 숄더가 있고 그리고 캡이 있고 이제 그걸 꾸며주기 위한 패키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또 최소 발주 수량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가장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합니다. 네. 어찌되었든 이제 공장에서 향수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장의 힘을 빌려야 되기 때문에 최소 발주 수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냐 최소 1,000개 이상 1,000개도 사실 공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5,000개, 1,000개, 2,000개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네. 미리 저축하세요. 아니면은 정부 지원 자금도 많으니까 그런 쪽에 이제 좀 한번 시도를 해보셔서 저는 이제 모아뒀던 돈과 그게 모자라서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창업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브랜드를 좀 분칭을 시켰고요. 이 브랜드가 사실 잘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잘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안 됐을 때 사람이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이거 그만 줄까? 이거를 그냥 싼 값에 넘겨버릴까? 아니면 이거 접고 그냥 취직을 할까? 이런 수많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저도 굉장히 안 됐을 때가 굉장히 많았고요. 시행착오도 너무 많았고 정말 많은 그 돈을 좀 까먹은?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기관이 존재하더라고요. 아휴 저도. 그래서 그냥 항상 마음으로 MBA를 현실에서 갔다 왔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안 되고 있지만 나는 이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이런 확신, 확고함이 있다라면 처음에는 좀 이 창업하는데 이제 조금 그나마 이제 수월하게 지금도 어렵고 어... 조향도 어렵지면은 사업도 어려워요. 그리고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거든요. 항상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오르가스 속에 수백 가지 향료들이 존재하지만은 사실 향료에도 유통기한이 존재하기 때문에 맞아요. 향료를 이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갈아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이제 이 브랜드를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이 필요하니 어... 돈 되는 일들을 해야죠. 그리고 돈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 어지간한 마음가짐으로는 사실 어...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절대 이렇게 사업적으로 제가 성공했다라는 성공의 기준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어... 사업적으로 저는 아직 성공을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꼭 참고 부탁드리고 너무 어려워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 자체도 어렵지만은 향어 관련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저는 어...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보통 마음가짐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조약만 하는 거와 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라는 거 내가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느냐 어... 이... 이것들이 사실 버티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해도 되겠다 싶으면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하고 있으니 어...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잘 하실 수 있어요. 어... 국내와 함께 이제 미국에서 론칭한 스텔라블랑 이라는 브랜드고요. 스텔라블랑 네. 네. 원어분께 사전 허락을 받고 이제 소개를 하게 되었고요. 오... 완전 여기 지금 프리미엄 시설에... 그 중에서 이제 첫 출시 작품이 핸드크림인데 오... 핸드크림 외에도 앞으로는 퍼퓬도 되고 바디로션, 바디워시, 그저 향과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들을 소개할 예정이에요. 어... 칩 퍼퓨머로 오... 진짜 그런 형태의 그... 상류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이제 최적화된 브랜드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핸드크림 저 안 발랐는데요. 아 진짜요? 그러면은... 네. 이럴 줄 알고 안 바른 건 아니고 네. 그... 오... 오 향이 너무 좋은데요? 네. 이향수... 이향수 같은... 오... 이거...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엄청 인기 많아질 것 같은데요? 향이 좋아져? 어... 네. 부끄럽습니다. 아니 또 시큼시큼하면서 네. 만다린올렌즈의 향이 나고요. 맛있어요. 네. 코코넛 같은 것도 좀 있나요? 스타비스도 들어갑니다. 네. 향신료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맛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형도 드셨네요. 어... 제형때문에 코치 많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향료를 굉장히 많이 넣어서 네. 향이 막... 풍성해요. 맞아요. 향... 사실 이거를... 흰잡힘도 없고 네. 맞아요. 산뜻하게 네. 산뜻하고 보습도 좋은 이런 제형을 맞춰서 작업을 했고요. 별을 바라봤을 때 어떤 느낌일까? 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그래서 별을 보면은 별이 행성이기 때문에 흑 흑의 느낌이 될 수도 있겠고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컬러로 따졌을 때 갈색이 생각나요. 브라운 컬러가 아주 짙은 브라운 컬러가 생각이 나서 거기에... 브라운 컬러고 그렇네요. 그리고 만다렌 오렌지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그런 별을 연상하면서 반짝반짝 거리는 약간 좀 통통 튀고 이런 느낌들을 이제 만다렌 오렌지로 표현했어요. 다른 분들은 되게 좀 관능적인 향이라고 또 표현을 많이 말씀하세요. 톡 튀고 관능적이고 어떤 화장을 짓게 한 여인도 떠오르는 떠오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조향 중이에요. 아... 냄새 조향 중이라서 지금 2차 컨펌 중이거든요. 향수로 나오면 이거 남녀공용 향수로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커플끼리 입기도 굉장히 좋고 네. 네. 장미가 메인이에요. 아! 오 이런 또 반전이 네. 장미가 메인 향수인데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냥 보통 장미를 많이 말씀하실 때 불가리안 톡 피쉬 많이 말씀하시지만 그냥 저만의 장미를 좀 만들어요. 다른 곳에 가셔서 만날 수 있는 장미가 아니에요. 전 계속 지금 맛있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되게 맛있는 장미를 지금 만나는 거예요. 김활식 제 이름이 김활이거든요. 김활식 네롤리 김활식 이제 뭐뭐뭐 김활식 장미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럼요. 여기에서도 나의 어떤 스타일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셀라로즈를 만났을 때 아 이분은 굉장히 꽃의 매끄러운 표면감이나 이런 것들을 잘 피부에 남게 해주시는구나 그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해도 해도 어색하죠? 두 번째는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렇지도 않네요. 그렇지도 않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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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